한고 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논리맥락을 잡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위 자체가 행정행위일 때 한고 소송의 기판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죠. 만약에 한고 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왔다면 위법한가고 기갑 판결이 나왔다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중에 앞에서 본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한고 소송에서 이를 정한 담당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기판력, 기판력의 말은 이미 기자를 써서 이미 판단된 효력이란 말이죠. 법원의 이미 판단된 기판력의 효력, 즉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법령위반의 위법성 여부에 그대로 구속력을 미치느냐 이런 논입니다. 여러 학설 대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고 소송의 위법성보다는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별설로 많이 가죠. 구별설로 가면 나중에 보면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미치고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어떤 학설을 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답안제 판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령위관의 위법성이 무엇인지 즉 위법성의 의미에 따라서 양자의 위법성이 동일하다면 기판력이 미치고 양자의 위법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논리맥락에서는 이것만 잡습니다. 기본강의처럼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논리맥락에서는 한고 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는 효력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한고 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인 국가배상 청구권에서도 성립요건의 위법성이 있다 보니까 양자의 개념이 동일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쪽에서의 판단이 이쪽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판력이 문제로 귀결된다. 좀 어려워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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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